1, 2, 3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댄스라인입니다 V의 두 번째 유닛 저희 댄스라인 인호, 필릭스, 현진입니다 좋아 좋아 저희가 방금 두 번째 팬사인을 하고 왔는데 정말 긴장되고 정말 설렜고 그만큼 엄청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어제 너무 긴장하고 있었는데 오늘 조금 더 긴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괜찮아 맞아 그럴 수 있지 팬사인회가 끝나고 아쉬워서 저희가 이렇게 V LIVE로 찾아왔습니다 댄스라인이 오늘은 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 댄스라인이 네 그래서 우리 춤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볼까요? 좋아 스트레칭 하자! 저희 팀 가는 시간은 좋습니다 스트레칭 스트레칭! 노래를 틀지 말고 하자 우리 이쪽도 갈까? 아 왔네 각자 풀기 아니면 어떻게 할까? 각자 풀자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조심히 풀어 몸 다쳐 맞아요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스트레칭이 있어요? 나? 어디를 풀어야 제일 시원해요? 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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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엄청 시원하다고 펠렉스는? 이런 스트레칭 이런 거 허리 스트레칭 좋지? 너무 시원해 나도 근데 V LIVE가 똑같아 여기가 진짜 여기가 정말 풀려야 돼 진짜 여기가 모든 걸 뭔가 다 꺽 잡고 있는 느낌 팔 나 팔은 스트레칭 잘 하는 거 같아 팔? 너도 살짝 약간 귀찮아서 하는 거 같아 진짜 모르겠네 허리 허리 허리가 표현해야 돼 아 자 자 야 이런 거 있잖아 아 이런 거 이거 저렀잖아 우리 저렀지 젊으니까 아 아이고 유해한 아무렇지 않아 나 이거 좋아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여기 잡고 하는 거 오랜만에 이렇게 재미롭게 된구먼 곡소리 님이었네 약간 우리는 아무렇지 않네 약간 이런 느낌 옛날에 요가 배울 때 그거 있었잖아 1 2 5번째 하세요 살짝 해볼까 손목 발목 좀 더 풀고 그렇지 목도 좀 잘 풀고 다 풀었지? 스트레칭도 다 했는데 몸짱에서 바꿔 우리 이번에 앨범 나온 거 퍼포먼스 쪽으로 개인으로 보여드리는 거 처음 있지 않나? 맞네 맞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저는 총량의 법칙 어? 할까? 내가 해볼게 깨끗해 먼저 내가 노래 틀어볼게 네 갑시다 임옥 에잇 지구 시작 의상 전쟁 중 어른들에게 입혀던 things so they're strong 이러면 안 된다 널 알아도 모두 반대가 돼 I want you to understand me 무슨 일이 생기지 몰라 오늘 동안에 찢어 말 부치지 마 누굴 봐도 찢어 물어뜯어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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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치지 마 마주치지 마 누굴 나면 치져 씻어봐 찢어 찢어 마주치지 마 마주치지 마 이젠 잠도 편히 못 자겠어 언제부터 이거 보는데 재밌다 멋있네 다른 사람 있나요? 핀넥스 나 그게 좋아 지게 뭔가 에너지가 막 에너지가 막 그냥 막 다 뚫고 나와 진짜 원래 신나게 무슨 거지? 맞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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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사람 현신이 내가 할래 형 할래요? 이번에 행동에 갔으니까 우리 이번엔 즐기자 스크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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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줘 스크라이프 어디 틀어줘요? 나 거기 하는데 마지막? 어 오케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클라이프 보자 스크라이프 넌 اف 네 혼자 Erfahrung 내 일을 좀 다른 거라 믿고 싶다는 걸 우리도 나라 오늘도 나라 오늘도 나라 오늘도 나라 오늘도 나라 필릭스 옆에서 내가 열심히 춤을 춰 그러면 저는 텔레베이터가 빠지면 굉장히 섭섭하죠 우리의 당장곡 텔레베이터 가자 텔레베이터 어디 틀어줄까? 별나 왜요? 내가 3번을 잘 못 눌렀는데 3번 목소리를 다 창빈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아 역시 헬레베터 힘들어 왜 이렇게 심하지? 엄청 심해 너무 높다 우리 각자 다 스타일이 다른데 굉장히 멋있어 근데 우리 스태키스 나오면 모였을 때 군무니까 대체는 업무는 다 같이 있어야 해 뭐하지? 노래를 꾸고 됐어 안 돼 우리 이렇게 하니까 파이널 무대 많이 생각난다 맞아 우리 파이널 때 맨날 헬리베이터 막 하고 뭐지? 총량의 법칙 우리 뭐하러 해야 돼? 바로 배우고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럼 이제 뭐하지? 어? 그럼 이제 한 번 그냥 신나게 놀아볼까? 설마 프리사? 어 프리사! 프리사라도 예! 어차피 뭐 그냥 재밌게 즐기면 되지 맞네 맞네 그냥 재밌게 우리 스태키스 우리 스태키스 우리 스태키스 하자 하자 이번에는 가위바위보 해서 현진이 먼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자 어? 난 두번째 할게 아니지 형이 어 그렇네 넌 몇번째? 두번째 두번째? 그럼 나 세번째 너 첫번째 뭐야? 알았어 그래 내가 첫번째로 할게 그럴까? 그러면 너 두번째 세번째 밝은곡 할거야 어두운곡 할거야 어? 그걸 정하자 난 살짝 밝은곡이라서 밝은곡 하고 싶어서 그냥 두번째로 할까? 형 뭔가 어두운곡 할거야 나 모르겠어 프리스타일이라서 왜지? 그냥 피덱스가 틀어주는거야 어? 어? 야 그러면 네 팀이 피덱스 맞아 그래 일단 너 먼저 해 그럼 순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너가 했으니까 너가 하고싶은 순서 몇번째 그러면 제가 먼저 하고 그러면 노래 고르면 좋을 것 같아 우리 하고싶은 노래? 뭐 너 뭐 어떤 노래 할래? 아직 모르겠어요 아 그래? 아니 뭐 저는 상관없어요 아 그러면 내가 꼴찌잖아 응 그럼 내가 먼저 할게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형 내가 두번째 할게 그럼 두번째 세번째 너 노래 뭐 들어줄거야? 내가 들어줄게 아무거나 예스 오케이 우리 다같이 약간 같이 즐기자 같이 놀자 야 여기는 간다 오우 다음은 정가요? 가자! 겨지 노래 좀 틀어주시죠 아우 어떤 노래 나올지 기대됐나요? 그냥 이럴땐 에이 아우 야 야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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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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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7.5 5.5 5.2 5.4 5.6 6.5 월큐리 너무 신난 거 아니야? 너무 신났어. 그냥 약간 바뀌었어. 너무 바뀌었어. 재밌게. 힘들어, 힘들어. 와, 진짜 프리스타일 오랜만이니까 진짜 재밌다. 와, 맞아. 가끔 맨날 컷팅해서 불 꺼놓고 프리스타일 했잖아. 맞네. 맞네. 와, 프리스타일 오랜만이니까 되게 연습했을 때도 생각나고 난다. 맞다. 아, 맞아. 와, 진짜 재밌었는데. 그럼 이제 어, 맞네. 댓글, 댓글. 와, 지금까지 댓글 생각 안 했어. 오케이. 응원 많이 하겠지? 클릭스 너무 예쁘고 멋지게 춘다. 와. 와, 사람들 너무 많다. JYP 선배님들 노래 춤 보고 싶다. 10점 만점에 10점. 나중에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시상식 같은 거 막 하면은 다른 우리 선배님들 노래로 하는 거. 오오오오. 그런 노래 봐.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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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너무 힘들어. 어? 팬들이 할 수 있는 쉬운 안무 알려주세요. 어? 오우. 그런 거 좋다. 우리 약간. 어? 약간 뭐가 있지? 스쿨라이프가 은근히 어려워. 스쿨라이프는.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이거 있고. 엇박이라서. 아니야. 어린 나이기. 어린 나이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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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나이는. 오케이. 어린 나이는. 오케이. 오! 총량이 없지? 딱 날 붙이지마. 빠밤 빠밤 빠밤. 내가 힘이 굉장히 많이 표현하는지. 스쿨라이프가 있어야 할 거 같아. 스쿨라이프? 매일 똑같은 느낌이 돌아오지겨워. 나 아이들에. 오늘도 날. 오! 근데 이것들을 추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에 춤이 있다. 기본 안무! 기본 안무! 기본 안무. 기본 안무. 기본 안무. 기본 안무 완전 베이직 그거 하자 그거 하자 바운스 웨이브 근데 내가 이 중에서 기본 안무 배운 그건 내가 제일 짧을 거잖아 아 맞네 그래도 금방 금방 했지 뭐 완전 웨이브 진짜 웨이브 근데 내가 듣기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찬이 형 말 듣고 그러면은 이게 많이 바뀌었대 저도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거였어요 아 진짜? 나는 이걸로 배웠는데 저도요 바꼈어 이것도 원래는 제자리였어요 한번 현진이가 보여주자 가자 뭐야? 기본 안무? 우리가 입박으로 해줄게 다같이 다같이 1 2 3 4 1 2 3 4 1 2 3 4 아니 근데 이거를 우리 이렇게 하면은 모르신단 말이야 말로 설명해 드리는게 이걸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부분 부분씩 설명해 주실 미누은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근데 아래부터 위까지 끌어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세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어? 댓글이 읽어볼래 어? 댓글이 있다 느낌 진짜 스파게티 댄스 스파게티 댄스 이야 아 아 아 아 아 평소에도 이렇게 놀아? 평소에는 더 우리 연습장때는 진짜 그냥 하여튼 불 닦고 넣고 맨날 노래 틀어놓고 며시가 좀 머리 빨리 이렇게 돌리고 막 하여튼 우리가 너희들 우리 댄스 갓세븐 진짜 잘 추셔 갓세븐 진짜 와 진짜 잘 추셔 한 분 한 분 진짜 보면은 너무 잘 추셔 맞아 오늘 노래방 갔는데 헬리베이터에 있어서 불렀어요 우리도 약간 우리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르면 어떨까 와 진짜 재밌겠네 되게 신기할 것 같아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믿기지가 않아 약간 노래방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와 우리 오늘 팬싸 어땠어? 음 나는 좋았어 난 팬싸 너무 좋아 저는 엄청 좋아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공개 팬싸 맞아 맞아 와 정말 팬분들 많이 와주셨어 진짜 힘이 났어 하면서 와 헬리베이터 하는데 아 그냥 그냥 와 와 진짜 음 흰 현진은 하트 날 매주 오 내 하트는? 내 하트는? 내 하트는? 어 맞아 춤추는 그 스피드 컨트롤 해야지 흰 흰 흰 흰 흰 흰 흰 흰 흰 와 진짜 공원 팬이 진짜 많네 총량의 법칙? 총량의 법칙 그러면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어? 기본 안무 배웠는데 얼마나 걸렸어? 기본 안무 배웠는데? 어 배우는 데는 모르겠고 나는 흰 흰 흰 흰 흰 추일 오케이 뭐가 있지? 민우 오빠 하트 주세요. 우리 하트 엄청 많이 날려고 하죠. 하나, 둘, 스피드 컨트롤 할지? 스피드 컨트롤. 다른 방법으로 스피드 컨트롤 할까? 좋아, 좋아.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자. 하나, 둘, 셋. 됐어. 우와, 벌써 하트가 500만 개예요. 믹스테이프에서 제일 어려운 안무. 믹스테이프? 그러니까 우리의 믹스테이프. 어려운 거? 야야! 야야같아. 내가 진짜 어려워. 컨트롤 하는 거야. 야야야. 정말 어려워. 그치, 어렵지. 어떻게 알아. 한번 현진이가 보여줄까? 야야야요? 아니. 야야야 말고 다른 것도 있나? 진짜 야야같이 내가 하트 이렇게 데리고 가면.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너무 어려워. 야야야. 야야야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맞아요. 와.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걸그룹 댄스 해주세요. 걸그룹 댄스? 걸그룹 댄스? 나 옛날에 출시 있는 거 있었는데. 어? 뭐였지? 혹시? 성민수. 어. 근데 이거 이거 봤어, 몰라. 또 뭐 있어요? 형. 걸그룹 댄스 하는 거 있어? 이거 연습하는 거. 다른 멤버들 뭐 해요? 다른 멤버들 뭐 해요? 다른 멤버들 지금 다 연습하고. 맞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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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해드리자. 오케이. 레츠고. 응원도 우리 응원. 응원도 쯤으로 해드리네. 하나 둘. 화이팅.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스피크 초. 스웩. 우리 근데. 벌써. 다 된 것 같아. 안돼. 아쉽단 말이야. 응. 그럼 우리 마무리 인사를 한번 해볼까? 어쩔 수 없다. 다음에 뭐 기회가 된다면. 어. 우리. 저희도. 또. 찾아올게요. 어. 또 다음 브이라이브는. 슈리아차 형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우리보단 재밌게 하겠지? 거기에 뭐 워낙. 맞아요. 시끄러운 애 한명. 재밌는 애 한명. 자. 마지막 인사드리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웃음. 내가 실행을 해 último 일만큼은. focus. helicoptervisor Kaicozyst. 면. 감사합니다.